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판이 사탄판이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가 친중파다 중국의 실정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중국의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친중파는 아닙니다 중국 관련 콘텐츠만 하더라도 그동안 한국의 내정간섭 역사라든지 중국의 신장 위그루 인권 사태 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정말 공병호가 친중파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업무죠 모략이고 이런 걸 누가 만들어내는지 아무튼 저는 친중파가 아닙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흔한 돈이 모두 어디에 숨어버렸을까 어떤 모습으로든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그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이번에는 거래 극감 내지 거래 실종이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매출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자금 경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세 가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극복이 된다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과 산업이 재팬되게 된다 많은 경제적 주체들이 부도와 도산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극도의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데 아주 열심입니다 일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멀쩡한 우량 기업도 어려움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매출 급감이나 매출 실종으로 인해 실물 위기는 경제 위기 상황이 현실화된 지가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외의 대면 거래가 실종되면서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 산업에 심대한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석 달만 더 지속된다면 정말 수출입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의료 상가의 한 상인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중국 바이어가 방문하지 않은지는 오래되었고 생산은 중국과의 무역길이 막히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종이다 내수는 아예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상인은 하루에 잘 팔 때는 매출이 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찍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루 매상이 옷 한 벌 두 벌 정도 파는 게 전부다 아마 이것은 동대문의 의료 상가가 직면한 현실뿐만 아니고 한국의 내수산업 전체가 아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매출 극감이나 매출 실종 매출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우량 기업들도 자금 경제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극감에다가 회사체나 기업 어음 등이 팔려야 새로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회사체나 기업 어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회사체를 누군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극도로 위험에 민감해지고 이에 따라서 회사체나 기업 어음을 사지 않는 겁니다 부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근에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이렇게 위기의 실상을 전합니다 최근 10대 그룹 계열사 두 군데에서 천억 상당의 회사체 만기일이 돌아왔는데 간신히 막았다 회사체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금융시장이 꽉 막힌 상태에서 우량 기업들조차도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딱한 자금 경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100조 원 정도를 풀어서 자금 경식을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자금 경식을 못다 경험했고 자금 경식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히 자금을 시장에 수혈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량 기업에만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금 공급과 함께 구조조정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정부가 만일에 100조 원에 상당하는 그런 돈을 푼다면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 함께 추진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50조든 100조든 간에 정부가 자금을 동원해서 시장에 투입하게 되면 정치 원리에 따라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치 원리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좀비 기업에조차도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그 자금은 고스란히 낭비가 되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가 얼마나 돈을 더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지금 공헌하는 100조 원 정도의 자금 투입은 메마른 땅에 아주 말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먼지가 나는 그런 땅에 가랑비가 헛날리도록 뿌리는 것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50조든 100조든 간에 정부가 돈을 투입한다면 구조조정이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회사체나 기업업을 사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금 공급이 합리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조 원을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일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결국은 국가 채무는 국가 채무대로 급증하는 아무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돈을 투입하되 우량기업을 살리고 좀비기업들에게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일부의 그런 도산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아마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